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랑 상관이 있는 일이라면 내가 소외한 게 엄마뿐이고 그가 엄마가 낳은 불만이라면 엄마만 없으면 나머지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오직 날 죽이는 일 뿐이라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나 죽어도 돼요? 아니요, 엄마 오늘 밤 같은 얘기는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없을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할 얘기고 내 생각 전부예요 그리고 내 대답은 뭐예요? 같은 여름다 간직 이렇게 실수를 나 엄마랑 되게 희망 내가 할 때 다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지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영상을 받았는데요 우선 저희 평생 연기쌤 대연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가족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킬 연기약은 고기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시룡학교 화이팅!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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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